자 오늘 뉴스상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1위의 사나이 가수 이명웅씨와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하고 그리고 반가운 소식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비타민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소식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웅이 6월의 1주차에 아이돌 차트 랭킹 아차 랭킹의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차트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인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시 1위의 사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명웅인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명웅이 6월의 1주차 아차 랭킹에서 1위를 해서 차트 완전 점령 이명웅이라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조사기간은 지난주 6일 월요일부터요. 그리고 12일까지 1일까지 이렇게 1주일 동안에 조사한 아차 랭킹에서 이명웅이 이렇게 쟁쟁한 아이돌을 제키고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명웅이 음원 음반 그리고 유튜브 전문가 평점 랭킹 방송 포탈 소셜 이렇게 각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맞아서 이렇게 13,412점으로 월등하게 독보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이 음원 음반 부분에서는 845점으로 1위는 아니고요. 1위는 방탄소년단이에요. 그리고 2위는 아이유고요. 그리고 이명웅이 음원 음반 부분에서는 3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유튜브 부분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높은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명웅이 이렇습니다. 유튜브 뮤직의 한 달 동안, 28일 동안의 유튜브 뮤직 총 조회수 부분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함에 따라서 유튜브에서 이명웅 유튜브의 노래 영상, 노래 영상을 보는 조회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탑 이명웅이 유튜브 뮤직 최근 28일 조회수에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오늘 18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28일 동안의 유튜브 뮤직의 조회수 부분에서 이렇게 총 조회수 부분에서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한 정도로 유튜브 내에서 이명웅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이명웅 노래 영상을 가장 많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점수에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이렇게 높은 점수로 11600점이네요. 이렇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가 여자아이들이네요. 그리고 3위가 아이부고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점 랭킹 점수에서도 100점으로요. 자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긴 했어요. 총점에서는 1위고요. 그리고 방송 포탈 소셜 점수에서는 867점으로 자 보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이 1653점 그리고 아이유가 936점으로 방송 포탈 소셜 점수에서는 3위를 차지했지만 이렇게 총점에서는 2위와 1위의 차이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000점 미만으로 차이가 나는데 여기는 무려 5,000점 정도 차이로 월등하게 이명웅이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에요. 오늘이니까 18일 토요일 오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유튜브 뮤직에서도 최근 한 달 동안 28일 동안에 총조회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명웅은 지금 전국투어 콘서트에 공연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 공연까지 지역공연제 3회 공연을 마쳤고요. 지난 6월 16일 본인의 생일에 웅머닝을 통해서 서울 공연의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서울공연의 공연장소와 관련해서 왜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공연장소를 정했느냐 말하자면 잠실주경기장 그리고 고첩돔경기장 같은 경우를 하지 않고 왜 체조경기장으로 공연장을 결정했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잠실주경기장을 대관하지 못한 거예요. 예약하지 못했고 고첩돔경기장도 예약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이명웅의 앨범이 5월 2일에 발매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2월인가요? 3월에 예약 신청을 한다고 그래요. 7, 8월에 경기장을 쓰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잠실주경기장은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림픽 체조경기장으로 결정을 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해요. 대형 가수들이 반드시 거치는 단독 콘서트의 공연장이 체조경기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잠실주경기장이나 고첩돔경기장 같은 경우를 공연장으로 하더라도 5만 명, 2만 명 이런 정도의 관객 동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파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조경기장으로 공연장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티켓팅을 구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했던 많은 팬들이 우리가 잠실주경기장을 공연장으로 할 경우에는 티켓을 구할 수 있고 그 엄청난 열기 속에서 한번 이명웅과 콘서트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많은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그래도 그렇더라도 올림픽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의 여섯 번의 지방공연보다 두 배 정도의 많은 관객을 동원해서 콘서트를 열다는 거예요. 그걸 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오천명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은 팬들이 아쉬워하는데 그 내용은 이런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데 체조경기장도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대형 가수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연장의 코스 중에 하나가 체조경기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체조경기장 같은 경우는 실내고요. 그리고 잠실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실외지 않습니까? 물론 5만 명 정도 규모로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규모고요. 체조경기장은 한 만오천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는 규모인데 이렇게 체조경기장으로 뒤늦게 결정한 것에 대한 이유는 이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이명웅과 관련해서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 이명웅이 이렇게 6월의 1주차 아차 랭킹에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하는 1위의 사나이가 또 됐다는 소식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뉴스장터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